시작이 매끄럽지가 못한데 비가 많이 오잖아요. 그래서 유머 하나 하고 넘어갈까요? 경찰관이 시체 검시를 하러 나가야 돼요. 검사하고 같이 가서 검시를 하게 되어있죠. 그래서 국과수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국과수라고 안 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인가? 연구원으로 갔겠죠, 이름이? 거기에 시체 검안을 하러 갔어요. 시체가 세구가 있대요. 딱 가서 담당 의사가 와서 갔더니 원래 시체는 죽은 다음에 얼굴 범한 얼굴이 굉장히 인상 쓰고 죽어있잖아요. 죽는 게 고통스럽기 때문에 인상을 쓰고 죽어있다고 대부분의 시체는. 딱 시체를 보니까 하나가 이러고 죽어있어요, 웃고. 그래서 검사가 놀래가지고 담당 의사한테 선생님이 이 시체는 왜 웃고 있지요? 그랬더니 의사가 이 시체는 길을 가다가 번개에 맞아서 죽은 시체입니다. 아마도 사진을 찍는 줄 알고 포즈를 잡고 죽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이건 뭐랄 하나에 많아요. 반응이 없어서. 아니요. 아마도 사진을 찍는 게 아닌가 싶어요. 이제 이번 영상에서 찍는 게 아니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